농연입니다. 현재 시간이 5시인 것 같아요. 5시 자, 어때요? 아따아, 힘들다잉? 이런 얘기가 들립니까? 근데 이 시간에는 증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라 딱히 얘기로 뭐하겠다. 짜잔, 짜잔, 이게 삽이가 보여요. 이게 굽혀있는 거 잘 안 보인 것 같은데? 이렇게 햇빛이 개입을 하니까 잘 안 보이죠.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? 봐요.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. 어차피 보는 눈은 같다도요. 자, 뭐가 문제죠? 문제가 뭔 것 같아요? 한번 봅시다. 괜찮은 것 같아요? 괜찮아요? 자, 봐요. 괜찮아 보여요? 하... 안 괜찮아요. 이러면 수정이 돼도 이게 안 돼. 봐, 이게 삭자나 삭아. 벌이 건드렸을걸요? 벌이 건드리면 뭐야, 다 삭는데. 그죠? 이게 제대로 안 크잖아. 안 된데도? 이유가 뭔 것 같아요? 이유가. 자, 순의 양. 그리고 순의 생기. 이게 뭔 차이예요?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까? 그냥 오로지 비롯하면 망했습니까? 음. 제가 감정이 많더도 비롯하면 망하지 않아요. 양이 중요하지. 적게 자주 쓰세요. 손의 양은 물로 하는 거예요. 새손을 뺀다 안 뺀다는 물로 하는 거예요. 단지 굵다 얇다. 잎색이 진하다 연하다. 이게 질소로 하는 거지. 그리고 잎이 뜨겁다 연하다. 고토. 억시다 부드럽다. 칼슘. 꽃이 온다 안 온다 인산. 모든 뿜바의 가리. 그냥 이게 다잖아요. 근데 단지 물을 못 맞추는 거지. 물이 안 맞으니까 물이. 왜 안 맞냐 이거지. 항상 꽃이 오게 재배해야 돼요. 꽃이 안 오잖아. 왜 안 옵니까? 왜? Why? 순수 우리말로 와. 와 안 오는 게 와. 와. 꽃이 와 안 옵니까?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요. 자. 야들은 와. 와 이렇게 안 붙냐 이거지. 와. 아. 보소 이거. 아. 이거 뭐가 이거. 아따마. 보소. 이게 뭐야 이거. 아. 볼록. 하. 느껴지죠. 슝. 슝. 아따마. 아따. 아따. 물을 맞추세요 물을 제가 왜 1시 2시까지는 다니면 제가 배고파서 안돼 최대한 1시까지 농가에 다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? 보려고 도대체 이 뜨거울 때 자칸을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해가 됩니까? 누군가에겐 생기고 누군가에겐 절박함이죠 항상 좀 더 절박해지세요 앞쪽은 좀 더 시원하니까 착한이 달라요 그죠 센터가 더 심해 센터가 왜 더 뜨거우니까 달리면 뭐해 달리면 만지면 스펀지 렸도 물로 이런 부분에서 더 고민을 하세요 봐봐 봐봐 좀 보소 좀 봐야 되요 왜이런지 물론 눈높이를 딱 해서 봐요 어떤지 어때 보여요 많이 생각하십시다 이상합시다 이상해요 사투리가 참 재밌죠 좀 구수하게 찰지게 사투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는 벗어 자는 어이구 어이구 자는 뭐 비대도 안되고 그냥 그대로 응 이것뿌네 이 이것뿌네 아이고 너희가 고생이 많다 총채가 총채 아이가 아이고 다들 고생이 많아 이상합시다 좋습니다 이 인식을 보면 이렇게